아니 나 일 안 했는데? 왜왜? 전기 얘기가 나와서 전기가 뭔데요 형님들? 전기 뭐야? 전기지 몰라? 요즈.. 아니 전기니.. 아 유튜브.. 유튜브 안 봐? 사페오빠? 누구야? 저는 세상과.. 세상과 상대로 했는데.. 약간 그런 스타일이네.. 아 진짜.. 아니 상어야! 아니 뭐해? 정신 차리라고.. 아니 머니 게임 안 봐? 사페오빠? 어.. 머리가 벌써부터 아프네.. 머니 게임.. 돈 노름? 그러니까.. 어.. 어? 돈 노름 아니야? 머니? 사페는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약간 인지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.. 얘가 보니까.. 정확히 보셨네요.. 그치? 얘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이네.. 캐릭터를 알겠네.. 어.. 드립 드립.. 아 저도 다 알죠.. 무슨 한정 드립을 지금.. 알지? 아 드립 한 번 해본거지.. 응.. 그러니까 솔직히 소위 이제.. 보라에서는 저런 캐릭터를.. 족병신이라 그러거든? 어? 야 족병신 같은 소리 하네.. 형님 저는 그 포지션이에요! 아 그래? 그 포지션이.. 한 명쯤은 필요하잖아요.. 맞죠? 아 그래? 어.. 한정 드립을 치네.. 어.. 정신 같은 드립을 쳐.. 아니 이 드립을.. 아 이 새끼 재미 존나 없는데.. 구라가 아니라 진짜.. 아 이 새끼 이런 새끼야.. 무슨 코치야.. 시발.. 아이 뭐야 이 새끼야.. 말도 잘못하고.. 차에 치어 뒤지질 않나.. 이거.. 환장하겠네.. 이거.. 뭐하는 새끼야.. 반응이 어떤지.. 반응이 어떤지.. 로드킬.. 아 그래? 로드킬.. 아 싸창 났네.. 아 싸창 났네.. 아 나 이씨.. 싸창 지렸네.. 어.. 진짜 순순호잼.. 반응이 어떤지.. 반응이 어떤지 본겁니다.. 아 순순호잼이래.. 순순호잼.. 순순호잼.. 아.. 귀여웠어.. 근데 멍청해서 놨지.. 아 근데 이번판 치킨시 2천개지.. 아 그래.. 야 애다 좀 좀 좀 좀.. 미션도 걸리고 했는데.. 어? 내가 오늘.. 살면서 4년만에 말을.. 존나 많이 한 방송이에요.. 아 진짜? 근데 방송을 왜 해? 와.. 근데 방송을 왜 해? 진짜.. 하루종일 입국 닦고 있어가지고.. 아 그럼 BJ를 떼.. 말도 평소에.. 이 정도를 많이 한 거라고? 아 이 친구 존나 새드하네.. 이렇게 하는데 파트너비제이예요 형님.. 와.. 서버낭비 존댄다잉.. 구라가 아니라.. 아니 진짜.. 말을 그렇게 평소에 안해.. 어.. 아이 요즘 많이 하죠.. 요즘에 핫해요 좀 제가.. 아 근데 좀 약간.. 과묵한 것도 좀 매력이 될 수 있지.. 어.. 1일 1과목 무조건.. 양쪽 키자마자.. 과목.. 과목이는 국룰이긴 해.. 예 국룰이에요 국룰.. 사편빵 말하는게 귀찮아서 그래? 야야.. 이게 아니라.. 사편빵 내가 봤을 때 좀 말하는게 귀찮다기보단 좀 약간.. 말하는게 불편한거야.. 어.. 웬만하면 수화로 해라 그러면.. 수화를 배워.. 어.. 아니.. 말을.. 하는데.. 아 말을 해도 이제.. 다들 재미없어 하니까.. 말을 안 하는거에요.. 남의 눈치를 보고.. 너무 좀 그런게 있네.. 보니까.. 어.. 좋아요.. 음.. 좋아.. 제가 방송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좋아요에요.. 좋아요.. 진짜.. 좋아요.. 그냥.. 좋아요로.. 모든 단어가 끝나요.. 사람 죽이면 좋아요.. 자리 잘 잡으면 좋아요.. 아이템 잘 나오면 좋아요.. 사페랑은.. 코드컵 이후로.. 이렇게 마주실릴이 별로 없겠다.. 아니 왜냐하면.. 저런 친구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영향 주는 거 알아? 아.. 텐션 존나.. 바짝고 올랐다가 사페랑 몇 판 게임하고 나면 조용해지고.. 뭔지 알지? 티켓닉아가 돼야지.. 어.. 사우는건 좋아해서.. 사우는건 좋아해서.. 페이스북 따존중도 아니고 뭘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4번 비었고 형 살살해 그래도 코치인데 그리고 코치 형님 하는 거 보면 귀여워 형 캐릭터도 이제 그 피노키오로 했네 피노키오 기가 막히게 신상으로다가 이뻐보이더라구 이거 일단 4번까지만 가죠 지는 갖고 와야되가지고 아 확인 확인 4번으로 갈게요 오케이 와 썩패버 또 7번? 아니 코트님 차 하나 들고 왔었지않나 응 뭐라고 상하야? 아 원래 3개였나? 몰라 자연스럽게 내 차에 타던데? 아니 형 아니 코트 형 그거 뭐 운전 진짜 자신있어요? 진짜? 운전 자신있어요? 운전? 나 뭐 운전 그냥 어디로 찍어주면 운전하고 그런거지 뭐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거나 그러나 운전할때 뭐 나무 안쳐봤고 뭐 이렇게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핸드브레이키로 쫙 돌려버리고 태울때 뭐 그정도? 어 그럼 그럼 오케이 어응 뒤처지지않은 자신있다 아 뭐라고 뭐라고? 그치그치 그니까 우리팀이 출발하는데 실수같은거 많이 해서 뒤처지지않은 자신있다 그니까 약간 출발해야되는 타이밍에 막 파밍하고있고 아아아아 그거는 당연히 이제 맞춰야지 이제 너네가 이제 뭐 한 뭐 10초 드릴게요 파밍하세요 그러면 이제 파밍빵하고 10초동안 머릿속을 세고 파밍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차로 바로 가는거지 그런거지 그 오다를 어떻게 내려주느냐가 좀 이렇게 어 난 지금 그 관건이라고 봐요 으응? 정확하게 얘기만 해줘 얘기만 말 안듣는 사람 아니거든 나는 아오케오케 파 한잔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스크림할때 파 세대로 운영을 해보면 괜찮을거 같네 아 담배 존나 말리네 담배 피워도 되나요? 오케이 쌈배는 피겠습니다 흡연은 자유죠 자유 어 오케오케 자유니깐 아 근데 호체형님 말잘하네 어 말잘하고 어 재밌네 형님 쌉폐야 네 고마워 형님 그거 형 형님 그리고 저 형님 방송 안보는건 아닌데 형님 전담충 싫어하지 않아요? 전담? 아니 전담 나 요즘에 폈었는데 아 그래요? 그런거 없어 왜 응 아니 전담충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미애한테 그런얘기 한적없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좋습니다 아니 내가 이게 쌉폐한테 내가 그러지 않았다 얘기한게 난 솔직히 쌉폐랑 티키타그를 하고 싶은데 어얼 그래요? 어 알겠어요?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뭔가 갈구는 것 같네 아니 나는 진짜로 널 존중해 나 일단 얘기해줄게 난 널 일단 존중해 너가 이제 그거잖아 그 코치잖아 난 코치를 존중하지 않는 팀원은 팀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새끼라고 생각해 그건 자질 없는데요? 어? 아 이 새끼 말하니까 존나가쁜 사이러하네 시발 진짜 아니 이런 캐릭터 만나기 힘든데 만나보니까 어떻게 난 좋아 난 좋아 뭔가 솔직히 예능에는 캐릭터가 중요하잖아 어 어 이런 캐릭터 좋아 캐릭터 좋아 이런 캐릭터 좋아 어 조금만 살짝 받아주면 될까? 음 어어 오케이 오케이 다까지 사이즈돼 어 여기 수로 가자 수로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해보고 오케이 아니 이거 잘려봐 응 어 그냥 4번에서 시작한게 나을 것 같은데 4번? 4번으로 차 끌고 갈까? 차 끌고 그냥 4번으로 와요 오케이 오케이 난 여기 근데 여기 지금 지금 4번 집에 사람 있으니까 조심하고 어 확인 여기 지금 4번 들어가면 돼요 열평집 들어가게 어 일평집 들어가면 가서 차원패 좀 대주고 차원패 대고 쓰면 돼요 후 맞아 여러분 아무리 연습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좀 뭔가 활기 있게 해야돼 그래야 좀 재밌지 이거 아 진지하게 할거면은 그치 보라비제이들 왜 꼈어 맞잖아 나 이거 안쪽으로 바람 없어서 뛰어가도 될 것 같아 각은 어 뒤에 막아 응 리봉이 해서 총 쏜다 어 어 어 확인하고 어 저거는 어 어차피 나중에 쟤네 잡기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안 돼 털시키도 확대 못 찍어서 와 이걸 여길 들어온다고 슬로를 어 쒸발 잘 쏜다 쟤네 좋아요 좀 차요 좀 쳐 뭐야 일단 만났을 때 고개 좌우로 흔드는 새끼들이 있으면 좀 하는 애들이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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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대가리 바로 맞춰만을 했네 팔베울인가 저희는 저희는 여기서 이제 엄폐를 잡아놓은거에요 이게 차 디귿자로 나무치게 바퀴 빵꾸내네 바퀴 어차피 여기 우린 이제 차 안써요 나 우리만 데리는 것 같아 연막 하나 쳐볼게 와 이 새끼 잘한다 이 새끼랑 붙으면 안되겠다 이 새끼 존나 잘하네요 지붕이 있는 새끼 존나 잘 쏜다 정리해줘요 그리고 지금 초록줄에서 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 뒷각 형님 아까 봤는데 살짝 어 그런거 있네 형님 공부